팬데믹으로 미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재산을 크게 늘린 가운데 이민 가정의 재산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 센서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2년간 미국 가정의 재산은 전체 평균 12만 8,200달러에서 16만 6,900달러로 30% 늘어났습니다. 이민 가정의 경우 2019년 말에는 7만 3,300달러에 불과했으나 2021년 말에는 10만 4,400달러로 42%나 급증했습니다. 이민 가정의 재산은 전체 평균보다 아직 6만 달러 이상 적은 것이지만 증가율이 높아 그만큼 격차를 좁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태생 가정의 재산은 13만 7,600달러에서 17만 7,200달러로 다소 낮은 29% 늘어났으나 여전히 가장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가정 가운데 부모들만 이민자이고 자녀들은 미국 태생일 경우 2021년 말 현재 재산이 16만 2,900달러로 전체 평균과 3천 달러밖에 차이 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 온 지 오래된 이민 가정일수록 재산을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미국의 이민 온 가정의 재산은 2021년 말 현재 6만 2천 달러인데 비해 1990년에서 1999년 사이에 온 이민 가정의 재산은 12만 5,800달러로 두 배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79년에서 1989년 사이에 온 이민 가정의 재산은 19만 9,000달러로 더 올라가고 1979년 이전에 온 오래된 이민 가정의 재산은 26만 1,7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이민자들의 재산은 21만 2,000달러로 비시민권자 가정의 3만 5,300달러의 6배나 부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어에 숙련된 이민 가정의 재산은 12만 9,200달러인데 비해 영어를 못하는 이민 가정은 3만 7,100달러에 불과해 3배 반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 가정의 재산은 2021년 말 현재 27만 7백달러로 유럽계 백인 가정의 37만 5,900달러에 비하면 10만 달러 이상 적지만 중남미 이민 가정의 4만 1,000달러보다는 6.6배나 많은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민 가정을 포함한 미국 가정의 재산은 절반 정도가 주택자산이고 3분의 1은 주식, 채권, 은퇴, 저축, 10% 안팎은 자동차와 렌탈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가정 전체 평균을 보면 45%가 주택자산이고 36%가 금융자산, 9%가 기타 자산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민 가정은 58%가 주택자산이고 32%가 금융자산, 15%가 기타 자산으로 집계됐습니다.